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뱀띠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띠궁합의 대상.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은 다 뭐 어느 누구나 알겠지만은 내가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야. 특히 이제 이 뱀띠가 돼지지를 만나면 돼지지 4월생, 4월생을 만난다든지 12월생을 만나면 안 좋겠지. 둘이 극과 극이야. 그냥 잘되는 걸 못 보고 막 그냥 싸움을 하고 자꾸 시비를 붙고 하는 것이 뱀띠하고 돼지띠예요.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아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잘 나가다가도 밥을 먹으면서 몇 마디 하다가도 자꾸 부딪혀버려 이게. 이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 말을 해도 거기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 사람이 비유가 틀려서 자꾸 싸움이 되면 또 육박정리 되는 것이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진짜 안 맞는 띠는 뱀띠하고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띠분들 또 돼지띠분들 이런 걸 잘 참석하셔서 좋은 인연사를 만나면 좋겠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 뱀띠하고 또 개띠하고는 또 안 맞아요. 개띠하고도. 그래서 서로가 내가 개띠한테 잡아먹히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요런 분들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안 살 수도 없고 살면서 그 사람이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연들을 만나서 지지고 복구고 자손들까지 풍지바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미리 사전에 알고서는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고 그런 배피를 만나면 그래도 큰 환란과 화거는 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하면은 그 뭐 뭐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뭐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서로가 피해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원인을 찾아서 뭐 그렇게 막을 수도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막아서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뱀띠가 잘 맞는 띠들이 있잖아요. 닭띠, 소띠, 잔나비 띠 이렇게 막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띠 맞는 띠하고 지금 양띠하고도 좀 맞는데 그냥 무단 무단하게 넘어가는 거는 뱀띠하고 양띠야. 제일 잘 맞는 거는 이제 닭하고 소, 잔나비 띠 그렇게 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남자 갖다 저기를 만난다고 하면 남친을 만난다고 하면 남자가 범띠라든지. 그러면 띠를 이제 저기를 따지고 보면은 높은 띠와 약한 띠잖아. 그것도 원만하게 합의는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나쁜 거는 이제 충살이 끼고 원진이 낀 거는 뭐 풀으면 되는 거지만 충살이 최고 무서운 거거든요. 살면서 충살이라는 게 자꾸 부딪치면서 사별을 하고 말하자면 이별을 하고 하는 사리가 더 개성이 무서운 사리거든.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시대 식구들이나 뭐나 삼합이 다 맞지를 않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꾸 흠이 되고 이제 탈을 잡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맞는 띠하고 살았으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맞는 띠하고 기왕이면은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차피 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띠가 이래서 부딪히는 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되겠다고 하면은 서로가 피해가고 조심하면은 돼. 그러면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겠지. 어떤 인연이 들어와서도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우리 띠가 안 맞으니까 꼬투리 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살면서도. 방송을 유튜브를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너하고 진짜 안 맞아 우리는 살지 말아야지 돼.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조상님들한테 잘해서 내 조상에서 둘이 부부의 연으로 갖다 이어 맺어주고 자손으로 연의 끈을 맺어주고 그러면은 주변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거기다 보면은 백년을 할 수도 있는 해가 되고 그러니까은 첫째는 충살은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이 충살은 풀어야지 돼요. 풀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띠들이 안 만나면 좋은데 어차피 만났다고 하면은 같이 온 몸부속인들을 찾아가서 예방을 하셔서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창해서 그래도 향상 갔다 집에 웃음꽃이 피게끔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잘 살고 행복한 가정 되세요.